안녕하세요 요가선생 길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뱃살이 늘어나고 또 반면에 엉덩이살은 점점 처지게 되죠 처진 엉덩이를 단단하게 잡아주어 힙업을 만들어주는 시간 열심히 해서 몸의 라인을 찾아보세요 매트 위에서 테이블 포즈로 시작합니다 양손 어깨 넓이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바닥에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쓰고 무릎 골반 넓이 발등마다 캐카우 포즈 3세트 가볍게 시작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리면서 턱을 몸쪽으로 당겨내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턱을 살짝 더 밀어보세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꼬리뼈 몸쪽으로 한 세트 더 마시는 호흡 등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허리 중립으로 돌아와서 양 발끝을 세워서 무릎을 모으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엉덩이 뒤꿈치에 내리고 허리 바짝 세워볼게요 양손 골반 옆으로 길게 떨어뜨립니다 원 그리기 호흡과 함께 들어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팔 옆으로 원을 그리듯 그리고 하늘로 뻗어서 시선 손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반대로 원을 그리며 내려올게요 서서히 호흡과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 더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펼쳐서 원을 그리고 손끝 하늘 시선 손끝 내쉬며 서서히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옆으로 길게 뻗었다 하늘로 뻗어내고 내쉬며 서서히 돌아올게요 양손 앞쪽 어깨 넓이 바닥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양 무릎 펴서 한 발 한 발 발을 골반 넓이로 그리고 머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채 마시는 호흡에 양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내쉬며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호흡을 끊임없이 연결하세요 마시면서 양 뒤꿈치 높이 끌어올리고 내쉬며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한 번 더 마시면서 양 뒤꿈치 높이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다운독 자세 유지하고 호흡 세 번 이어갈게요 들숨의 길이와 날숨의 길이를 좀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몸을 기지개 펴듯 활짝 펴보세요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양 무릎 바닥 양 발끝을 세운 채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볼게요 척추를 바르게 펴고 오른 무릎 펴서 발끝 뒤로 멀리 보내서 발끝을 바닥에서 띄워 발을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릴게요 오른쪽 엉덩이 힘들어가는 걸 느끼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발을 바닥 가까이 내려왔다가 내쉬며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원 마시며 바닥 가까이 무릎 펴세요 내쉬며 골반 높이까지 쭉 마시며 바닥 가까이 내쉬며 들어 올리고 쓰리 두 번 더 마시고 내쉬며 어 포우 마시고 내쉬며 들어 올립니다 파이프 자 그 자세에서 이번에는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며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원 마시며 골반 높이 내쉬며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리고 추우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들어 올립니다 쓰리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업 포우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파이프 자세 유지 거기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무릎 펴고 발끝 멀리 보냅니다 원 자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조금 더 바닥을 밀어내고 추우 쓰리 자 발끝 더 멀리 뻗어내세요 포우 파이프 발 내려놓고 천천히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엎드려서 양손 가슴 옆에 바닥 짚어내고 양발은 골반 넓이로 자 호흡을 가볍게 조절하고 부장가사나 올라올게요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정면을 향하고 얼굴을 정면을 향하고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어깨 힘은 툭 풀어냅니다 부장가사나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원 호흡이 빨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얼굴 하늘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릴게요 턱을 쭉 밀어냈다가 내쉬며 다운도로 갑니다 테이블 포즈 만들었다가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로 머리 바닥 툭 떨어뜨린 채 호흡 세 번 이어갈게요 자 기지개 펴듯 양 어깨 활짝 펴냅니다 원 양 발바닥 지그시 눌러서 꼬리뼈 쪽으로 밀어내세요 추 쓰리 양 무릎 바닥 내리고 양 발끝을 세운 채 왼무릎 펴서 왼발 뒤로 멀리 발끝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천천히 발을 골반 높이까지만 들어 올릴게요 자 무릎 펴는 거 잊지 않고 발목을 늘려서 발끝을 길게 멀리 뻗어내세요 마시면서 왼발 바닥 가까이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원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들어올리고 내쉬며 들어올리고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며 들어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며 어 포 마시고 내쉬며 어 파이 자 그 위치에서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보다 높게 들어 올릴게요 원 무릎 펴고 마시며 골반 높이 내쉬며 들어올리고 두 발끝 멀리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업 쓰리 마시고 내쉬며 업 포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업 파이브 그 자세에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갑니다 자 무릎 펴고 발끝 더 멀리 뻗어내세요 원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어깨와 키가 멀어집니다 추 자 왼쪽 엉덩이 바짝 힘 줘요 쓰리 포 파이브 왼발 내려놓고 바닥에 천천히 엎드려서 양손 가슴 옆 바닥 양발은 골반 넓이 자 부장가사나 올라올게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자 몸을 들썩들썩 조금 편안하고 허리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갑니다 깊은 호흡 원 자 골반을 조금 더 바닥 쪽 상체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추 어깨는 움츠러들지 않도록 지그시 끌어내리고 쓰리 포 파이 마시면서 얼굴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릴게요 내쉬며 다운독 테이블 포즈로 돌아왔다가 양 무릎을 들어서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 머리 바닥으로 투 호흡 세 번 이어갑니다 원 투 그리 양 무릎 바닥 내려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양손 이마 밑으로 가져가서 잠시 긴장 풀고 뒤꿈치 힘을 툭 풀어서 허리 긴장 다리 긴장을 풀어냅니다 가볍게 호흡을 조절하세요 자 손을 겹쳐서 이마를 손등 위에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엄지발 뒤꿈치를 붙여 보세요 자 오른 무릎 편체 오른 다리만 바닥에서 들어 올려 보세요 자 무릎 펴고 발끝 멀리 자세 유지한 채 호흡 다섯 번 자 오른쪽 엉덩이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원 자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두 발끝을 멀리 뻗어내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세 번 더 갈게요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자 에잇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고 엄지발을 붙인 채 뒤꿈치만 살짝 오픈해서 잠시 긴장을 풀어내세요 호흡도 조절하고 반대편 갑니다 뒤꿈치도 붙여서 오른발등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낸 채 왼 다리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자세 유지한 채 호흡 이어갑니다 원 자 이마는 손등에서 뜨지 않고 지그시 눌러내세요 추 자 왼무릎 펴서 발끝 멀리 그리고 높이 끌어올리고 쓰리 왼쪽 엉덩이가 바짝 수축됩니다 포 5 5 세 번 더 6 7 더 높이 들어올릴게요 에잇 에잇 엄지발 붙인 채 양 뒤꿈치를 살짝 오픈해서 잠시 호흡 조절 그리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턱 밑으로 가지고 올게요 손을 겹치지 않고 손끝을 마주한 채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턱을 그 위에 내려놓을게요 발은 골반 넓이 또는 허리가 많이 안좋으신 분들은 살짝 넓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다리 동시에 들어 올릴게요 자 양무릎을 펴서 다리를 바닥에서 천천히 띄웁니다 자 턱 바닥에서 뜨지 않아요 호흡 여덟 번 갈게요 1 1 마찬가지로 발을 길게 뻗어서 하늘로 높이 끌어올립니다 2 3 들고 있지 말고 계속 밀어내고 뻗어내는 힘을 쓰세요 4 더 높이 5 3번 더 6 7 더 높이 들어 올려 볼게요 4 내려놓고 발등 바닥 뒤꿈치 힘을 쭉 풀고 양손 이마 밑으로 몸의 긴장 풀고 호흡을 잠시 조절하세요 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주자주 해주세요 발 골반 넓이 양손 가슴 옆바닥 부장가사나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정면 바라보고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어깨에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1 호흡은 조금 더 길게 2 2 3 4 5 마시면서 얼굴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냈다가 4 내쉬며 다운독 테이블 포즈로 돌아왔다가 다운독으로 천천히 이어갈게요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 머리 바닥으로 2 호흡 3번 이어갑니다 1 2 온몸 기지개 펴듯 어깨 활짝 골반 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3 손 사이로 걸어와 자리에 앉고 바닥에 천천히 누워볼게요 매트 위에 누워서 양 무릎을 굽혀 허벅지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껴서 무릎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허리와 골반을 바닥에 마사지하듯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손에 힘 풀고 무릎 굽힌 채 발바닥 바닥 골반 넓이 양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어낼게요 팔은 쭉 뻗어내고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도움을 받으세요 골반을 바닥에서 높이 끌어올립니다 어깨 들썩들썩 어깨가 더 가까워지고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뒷목 길게 시선 배꼽이나 치골 바라볼게요 골반 그 위치 높게 끌어올린 그 위치에서 한 10도 정도만 내려올게요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며 골반 높이 들어올립니다 1 10도만 마시면서 내려오고 내쉬며 들어올립니다 2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며 지그시 밀어내세요 3 튕기지 말고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며 높게 4 마시며 살짝만 내려왔다가 내쉬며 up 5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끌어올립니다 6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밀어내고 7 3번 더 마시고 내쉬며 up 엉덩이 바짝 조이고 8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엉덩이 바짝 조입니다 9 마시고 내쉬며 up 10 그대로 유지 호흡 10번 이어갈게요 엉덩이 바짝 조인채 1 엉덩이 힘 풀지 마세요 그리고 골반 높이 끌어올립니다 2 2 그 위치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밀어내세요 3 턱이 들리지 않고 턱을 몸쪽으로 4 엉덩이 바짝 더 힘 5 5 5번 더 6 6 7 자 손바닥으로 더 바닥을 밀어서 골반 up 8 2번 더 9 한 번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10 자 엉덩이 바닥으로 한 발 한 발 길게 뻗어서 발끝에 힘을 툭 풀고 양 손등 바닥으로 팔을 길게 뻗어서 내려놓을게요 두 눈을 감고 몸의 긴장 다 풀고 호흡도 서서히 가라앉히고 짧은 휴식 동안은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 몸을 무겁게 자 양 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움직여서 긴장되었던 허리 골반 마사지 해보세요 자 바로 하고 손 풀어서 한 발 한 발 길게 뻗어서 발을 매트 바깥쪽까지 보내볼게요 양손 머리 뒤로 깍지 팔꿈치 활짝 열어서 자 오른팔을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체만 비틀어 넘어갈게요 오른발 끝 따라오지 않도록 이마 바닥 오른팔꿈치 바닥까지 자 몸을 사선으로 길게 비틀어서 깊은 호흡 몇 차례 스스로 이어갑니다 척추를 길게 늘려 보세요 그리고 오른발 끝에서부터 사선으로 몸을 더 길게 늘려갑니다 자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죠 가능한 만큼 조금 더 길게 비틀어 보세요 제자리 돌아와서 등대고 자세 정렬 매트 바깥쪽으로 다리를 쭉 뻗어내고 자 왼팔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왼발 끝 따라오지 않고 가슴 바닥을 향해서 이마 바닥 왼쪽 팔꿈치도 바닥까지 자 몸을 길게 이번에는 왼쪽 발끝에서부터 골반 그리고 허리를 조금 더 비틀어서 척추를 회전하고 조금 더 깊게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제자리 돌아와서 등대고 양 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골반 허리 긴장을 풀어내고 자 손 풀어서 발을 길게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은 골반보다 넓게 발끝에 힘 툭 풀어내고 양손도 길게 뻗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몸을 조금 들썩들썩 움직여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뒷목 길게 늘려주고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두 눈을 감고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엉덩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들은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허리가 치유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이번 영상을 꾸준하게 하셔서 허리 건강도 찾으시고 단단한 엉덩이 힙업된 엉덩이를 찾아보세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도 요가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 나마스테 공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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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